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39셀 선택하시고 수식을 사용한 조건이기 때문에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식은 디스플레이 뒤에 두 글자가 hd이고 nd함수가 필요하네요. ant 입력하시고요. d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함수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이 이세를 클릭한 다음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hd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큰 따옴편 묶어서 비교하신 다음 심표 매출액이 매출액 i 이세를 데이터가요. 전체 매출액 평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평균 값을 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에버레이지 입력하신 다음 i2셀부터 전체 범위 i37까지 드래그 하되 i2부터 i37까지는 평균 값은 항상 같은 영역의 값을 범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절대참도 해주시고요.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문제에서 특별하게 특정 필드라고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3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미리 작성하셨던 a39부터 a40을 선택합니다. 복사 위치는 a4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인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a2셀부터 j37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작성하실 거고요.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합니다. 판매량이 상위 3위 이내이거나 또는 하위 3위 이내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하면 돼요. or이라고 작성할 거고요. 상위 값을 고하게 해서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판매량의 데이터가 있는 h2부터 h37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야만 1, 2, 3등에 해당이 되죠. 누가? 내가의 판매량이 h2셀이 h2셀은 h2, h3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행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 신표 이제 가장 큰 3개보다 3개 이내에는 구했어요. 1등, 2등, 3등은 구했어요. 다시 가장 작은 값 3개를 고하기 위해서 스몰 함수가 필요하고요. 판매량의 데이터가 있는 h2부터 h37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누가? 내가 h2셀을 클릭합니다. h2셀은 h혈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달라지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상위 3위 이내에 해당한 데이터 구하셨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굵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샵샵샵 표시가 된 거는 열러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데이터 3개와 가장 작은 데이터 3개에 해당한 데이터 3개 판매량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판매량이 가장 큰 3개의 데이터 또는 가장 작은 3개의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인쇄 영역부터 지정할까요? 네 A1부터 J37까지 선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합니다. 추가적인 옵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옵션 클릭하시고요. 페이지가 가로 방향에 가운데 출력되도록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 가운데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아래쪽 가운데는 맵 페이지 아래쪽 바닷글 편집에 가셔서 바닷글 편집의 가운데 그 옆 클릭하신 다음 오늘 날짜가 들어가래요. 오늘 날짜 삽입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인쇄 영역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시트 인쇄 영역은 우리가 지정을 하셨어요. 하셨고요. 네. 그 다음 문제에서 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되어 있네요. 행머리끌 일행을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날짜까지 삽입하셨고 또 하나 행렬 머리끌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쇄에서 행과 열 머리끌을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요. 페이지가 가로 방향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지 방향을 가로를 선택합니다. 용지 방향 가로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작성하셨으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할까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셔서 날짜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위쪽에 열머리끌과 행머리끌 그 다음 일행이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입니다. 배송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배송 비율은요. 아래쪽에 가격에 따라서 가격과 무게에 따른 배송 비용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거네요. 제2셀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사용할 거고요. VLOOKUP의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으실 건데요. 첫 번째 열에서 가격에 따라서 여기서 찾아서 실제 가져올 거는 무게에 해당한 데이터의 열에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위치는 무게에 따라서 열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VLOOKUP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매치함수를 살짝 이해할 수 있도록 매치부터 한번 작성해 볼까요? 는 하시고요. M-A-T-C-H 그 다음 무게값이 있는 E-E-S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는 C36부터 G36 영역에서 이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는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0부터 50 51부터 200 201부터 500 이라고 해서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경우는 1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다 작음이라고 1이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무게가 32는요 1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서 51보다 작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살짝 소식을 복사해 볼게요. 3이라고 나온 데이터는 460인데 501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세 번째 있으니까 3이라고 구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VLOOKUP에서 첫 번째 열에 가서 50보다 작은 데이터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이 표 안에서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가 되려면 더하기 2를 해야만 50 보다 50g 보다 작은 데이터는 세 번째 열에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460은 500보다 작기 때문에 현재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더하기를 했더니 열의 위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제 2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요.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제에서는 제품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F2셀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표를 참조하겠습니다. 표는 실제 데이터만 범위 정하시면 돼요.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절대 참조가 필요하실 거고요. 신표 그 다음 열의 위치는 아까 구해놨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배송 비용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입력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 5G 가로 추천 여부 입력받는 값은요. 무게와 기능을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무게가 입력받은 무게가 100g 이하이면 작거나 같다 10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엔드 기능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동그라미 표시는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를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9번에 해당한 동그라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된 우리는 FN 5G 추천 여부에다가 추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엘스 FN 5G 추천 여부에다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공백 큰 따옴표 열고 닫고입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커서를 K E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함수 선택하고 확인 무게 그 다음 기능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추천이라고 표시된 데이터만 잠깐 확인할게요. 무게가 100 이하이고 그 다음 기능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추천이라고 된 부분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함수 계산작업 두 번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와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J37 영역에다가 제조사별 판매량 그래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조사별 판매량의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만큼 검정색 네모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반복해서 표시하는 건 리피트 함수예요. 그 다음 몇 개를 표시할 건지는 썸과 이프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J37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리피트라는 함수는 특정 텍스트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텍스트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렀을 때 검정색 네모 선택하시고요. 심표 몇 개를 반복할 거냐면요. 썸 이프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썸과 가로 열고 이프 조건에 제조사가 어플 전자 갤럭시 전자 해당한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100으로 나눠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건데요. 제조사가 있는 C2부터 C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I37 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그렇다면 우리는 판매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의 데이터를 쭉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이 가져온 값을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한 것을 나누기 100을 합니다. 이제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대 판매량 제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하는 배열 수식 함수 입니다. 제품 코드를 찾아온다 하시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인덱스 우리가 가져올 실제 데이터는 제품 코드를 찾아오겠습니다. 범위 정하고 F4 절대 참조 행의 위치가 필요한데 행의 위치는 문제에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매치 행의 위치는 가장 큰 값 맥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량 최대 값 구하셔야 되겠죠. 판매량 최대 값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최대 값을 구한 것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가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조사에 따른 최대 판매량 이니까 함수가 if 함수가 없네요. 그럼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그냥 최대 값이 아니라 제조사에 따른 최대 값 이에요. 그래서 맥스 함수에 첫 번째 조건을 좀 넣고 작성 할게요. 제조사에 가서 제조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어플 전자 입니까?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 하면 판매량 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제조사별 최대 값을 구해왔어요. 구한 값을 동일한 위치 조건에 위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컨트롤 C 제가 또 다른 걸 눌렀나 봐요. 컨트롤 시간 아 ESC 눌렀네요. 다시 인덱스 제품 코드 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F4 절대 참조 행위 위치 값을 구하기 매치 함수 쓰실 거고요. 가장 큰 값을 구하기 맥스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 열고요. 조건은 어플 전자가 있는 제조사가 있는 데이터를 범위 정하고 같습니까? 누구랑 바로 왼쪽에 있는 어플 전자와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량 에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F4 절대 참조 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심표 같은 조건에서 데이터 위치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제조사를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신 다음 F4 같습니까? 바로 왼쪽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I37을 선택하고 곱하기 동일한 조건에서 찾을 수 있도록 판매량 도 드래그 하십니다. F4 절대 참조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심표 맥스 값을 조금 전에 동일한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겠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에서 찾겠습니다.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실 거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실 거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아래쪽 표삼에다가 구분과 메모리를 이용해서 표삼에 B46부터 F48 영역에다가 제품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카운트 잎프 S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다. 카운트 잎프 S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구분에 가서 워치인지 태블릿인지 노트북인지 찾을 수 있도록 구분에 가서 범위 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네 그 다음 그 값이 바로 왼쪽 A46이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A46 A47 A48 셀 A열에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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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열만 고정해 주시고요. 심표 두 번째 조건은 메모리 입니다. 메모리 범위 정하셔서 D2 부터 D33 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B45 C45 D45 아 45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행만을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 조건은 다 작성하셨으니까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아래로 수식 복사 옆으로도 복사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 구한 값 뒤에다가 개자를 M%가 아니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46 셀을 선택하시고 텍스트라고 입력합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심표 우리는 0개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큰 따옴표 묶어서 형식을 숫자 0개자 붙이시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눌러서 아까 개수를 구했던 값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좀 가져다가 확인을 했던 문제인 것 같아서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문제 파일 불러와 보시면 데이터 삭제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실습 전에 좀 확인해 본 파일이고요. 가존 데이터를 가지고 B2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이용할 때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따로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체크하시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해서 만들겠습니다. 체크합니다.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그 다음 그 다음 C드라이브에 저장된 커말 1급 안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하시고 기출문제 가시면 스마트 기기 판매 현황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 데이터에 머리끌을 표시하실 거니까 체크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탭이 아닌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서요. 가조라고 한 열만 가져오셔야 돼요. 아이디 문제 없어요. 가져오지 않아요. 제품코드 없습니다. 가져오지 않고요. 구분 가져오고 제조사 가져오고 메모리 가져오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게 가져올 거고요. 가격 가져올 거고요. 5G 기능 안 가져오고요. 판매량 가져옵니다. 매출액과 배송비 가져오지 않아요. 가져오지 않음 쭉 하셔서 끝에까지 확인합니다. 인기 여부 열 가져오지 않음 해서 문제서 제시된 열만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마침을 클릭한 다음 피버 탭을 만들기 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제조사를 선택하시고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구분을 선택하시고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무게는 갑에다가 가격도 갑에다가 판매량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열에 있는 값을 행에다가 배치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 형식을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표시하시고 행에 총합계만 표시하고 그러면 총합계는 행에 총합계만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요. 피버스타일을 보통 3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보통 3 그 다음 무게, 가격, 판매량은 평균의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평균의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다시 한번 더블클릭 평균의 표시 형식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합계 판매량도 더블클릭 하셔서 평균의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는데 총합계 아까 제가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 표시 확인 작업 다시 한번 할게요. 분석에 가서 옵션에 가서 요양미 필터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 설정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겠다. 네 피버테이블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해야 되었으니까 맞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이고요. C3부터 H33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수를 이용해서 1부터 50까지 1부터 50까지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거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가서요. 대리점수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점수 그 다음 50개까지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50개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개까지 라고 되어 있는 설명 메시지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는 우리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겁니다. X자 중지 모양이고요. 제목에다가 대리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류 메시지는 대리점수는 50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입력합니다. 50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입력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50개 이하인데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겠죠. 지수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필터를 이용하셔서요. 6월이고 6월에서 20 이상 30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터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시고 그거나 같다 20 그 다음 그리고 30 20 이상 30 미만 이니까 작다 3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볼까요? 차트 종류 재택근무에 대해서는요.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재택근무만 선택하시고요. 문건 세로막 대형으로 바꿉니다. 보조축 언급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제목은 구분별 근무 인원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한 차트 스타일 입니다. 차트 영역의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8번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스타일을 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8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 영역 안쪽에 선택하시고요. 그림 영역은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서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범내 위치는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 위치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순환 출근 계열에 대해서 꺾은 선형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는데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안쪽에 가운데 클릭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시된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시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꼭 비어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기기 종류별 판매량과 매출액을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HE부터 JO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합계를 구할 건데요. 범위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범위는 H 기기 종류가 첫 번째가 돼야 되니까 BE부터 매출액 F11까지 선택하고 추가 A열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기 종류부터 매출액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 너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 클릭하시고요. 빗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H8부터 H8부터 위치가 H8부터 I9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기기 종류별 합계 기기 종류별 합계 통합 이라고 입력합니다. 살짝 열 너비가 조절이 조절이 돼야 텍스트가 표시가 되실 것 같아요. 기기 종류별 합계 통합 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P2부터 동일하게 이제는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범위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하시는데요. H2부터 J5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하고 범위는 동일한데 함수만 바뀌어요. 평균이라고만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평균값이 구해졌죠. 다음은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빗면을 선택하시고 H11부터 I12까지 인가요? 드래그 하시고요. 기기 종류별 평균 통합 이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평균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 를 클릭하면 합계가 표시가 되고요. 평균을 클릭하면 평균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다시 3번 프로시저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폼의 이름을요. 근무시간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폼을 초기하기 위해서 왼쪽 프로젝트에서요. 폼을 선택 근무시간 등록 폼을 선택 코드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 CNB 소속에다가 연결할 데이터 행의 로우 소스는 문제에서 F5부터 F8 영역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5부터 F8 영역을 연결하라.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기니까 세 번째 문제부터 작성을 할게요. 다음 폼에서요. 근무시간 등록 폼에서 종료 버튼을 덧클릭 했을 때 현재 날짜를 표시한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 상자부터 표시 할까요?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날짜가 표시가 됐네요. 데이트 따로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종료 폼 종료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폼 메시지 상자를 그림과 같이 표시한 후 폼을 종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노드비 입력 해주시고요. 언노드비 입력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 했을 때 등록 버튼을 클릭 했을 때 연속하여 데이터가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라서 현재 작업하는 행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a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입니다. 3개고요. 우리는 6행에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3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i라는 변수는요. range 기준이 a4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현재 3행이라는 값을 구해주는데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했고요.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번호에 a열 에다가는 성명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성명 이라고 쓰실 거고요. 두번째 b열에다가는요. e 열의 이치는 b 숫자 2로 바꿔주시고 cnb 소속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세번째 삼행에다가는 세번째 c열에다가는 총 근무시간 인데요. 근무시간은 문제에서 val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txt 총 근무시간은 입력받은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해라. 그 다음에 근무 형태는 만약에 폼에서요. opt 순환 출근제를 선택하면 순환 출근제를 선택했을 때 출근제가 true라면 문제에서 네번째 열에다가는 d열에다가는 순환 출근제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택 근무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복사 else if e ls if 순환 근무제가 아니라 재택 근무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네번째 d열에다가는 재택 근무제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일반 근무제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근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작성을 하셨고요. 실행해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창을 해제하신 다음 등록 버튼 눌러서 성명 홍길동 소속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 근무시간 8시간 순환 근무제 선택하고 등록하면 입력이 되는가 다른 개인사업자 재택근무제 10시간 입력하시고 등록하면 입력이 되는지 종료 버튼 누르면 폼이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Aquí